이러면 너도 꼭 죽어야지 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보스터 코드 아시죠? HOLIT 또 한 번씩 꼭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사 홀릿입니다 오늘의 대회 쇼다운 맵 크리즌이라는 맵이 나왔는데 죄 지은 적도 없는데 감옥 가게 생겼네요 아무튼 이 맵 보시면 되게 특이해요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맵인데 사이드 쪽에 해골을 부수고 약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좁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 리코 이용하면 제일 달달하게 넣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파파워는 무조건 벽 튕기면 추가됨이 들어가는 이 통통탄 이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이걸 한 번 가볼게요 가자 자 오늘 대회 무승맵 처음 해보는데 상자가 있구나 이거 상자는 먹을 필요 없어 일단 건너가 일단 일단 여기부터 조져 일단 여기부터 오우 여기부터 오케 나이스 나이스 오케 좋았고 오케 계획대로 됐고 야 나이스 이거 좋다 이거 괜찮다 상자 이거는 천천히 먹으면 되거든 천천히 먹고 애들 애들 오케 애들 어딨어 오케이 이거 때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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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나 먹고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 계획대로 됐어 두 개까지 먹고 야 서지 조심 야 서지 조심 야야 엘프리몬 커몬 엘프리몬 커몬 통통통통튀기 야 잠깐 야 야 매튜오는 반칙인데 잠깐만 야 매튜오는 반칙이지 야 어디가 너 어디가 어디가 야 이거 다 깨졌네 벽이 잠깐만 통통통통통 나이스 일단 잡았고 자 통통통통통 여기 패비티 있냐 여기? 통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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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나이스 이거지 오 야 애들건데 애들건데 아 비비구나 야 이러면 너도 죽어야지 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 오 어차전부터 살아냈때 없었고 나이스 잡았고 5개 먹고요 야 저거 쏘지 어떻게 잡지 저거 야 저거 오케이 통통통 통통통통통 으아아아우 깜짝이야 와우 야 갑자기 가졌어가지고 깜짝 놀랐네 흐흐흐흐 아 개꿀이나 리쿠 재밌는데 자 다시 자 왼쪽에 바이런 오른쪽에 리쿠니까 이거는 왼쪽부터다 오케이 무조건 왼쪽부터 왼쪽부터 다가지고 통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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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어 죽을 수 밖에 없죠 죽을 수 밖에 없죠? 어 죽을 수 밖에 없죠? 잘가고 오케이 나이스 졌고 오른쪽에 리코있다 리코부터 얘부터 오 야 저거 개아퍼 야 미안하다 야 미안하다 너무 쎄다? 오 야 미안하다 오케이 이거 좀 피 채워야되거든요 지금? 야 무섭네 저거 오 여기까지 누워? 야 이러면 내가 구욱 톡 꺼? 아 다시 리코한테 자존심 대결 저버렸는데 콜트 야 콜트 잡아야되 이거 벽 뚫기 전에 콜트 벽 뚫기 전에 잡아야되거든 이거 오케이 콜트 벽 뚫기 전에 콜트 벽 뚫기 전에 오케이 콜트 잡아주고 나이스 자 러프스 나왔네 러프스? 러프스도 벽 튕길 수 있는데 오케이 러프스 이거 핸드백 사용 없죠? 오케이 궁극계로 어 뭐야 야 너 왜 죽었어? 또르마무 자 다시 이거 벽으로 들어가야되 무조건 오케이 자 오른쪽이나 왼쪽 벽 구석으로 먼저 들어가야되거든요 자 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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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나오거든 일단 엠버는 못나오고 엠버 잘가고 오케이 엠버 잘가고 들어갑시다 이거 여기를 장악해야되 내가 보니까 이기려면은 여기를 먹어야 돼 오케이 하나 잡혔고 펜이죠 펜이 야 발리 오케이 발리 일단 펜이부터 잡고 나이스 발리 어우 발리 발리 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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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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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야 리쿠 개꿀이네 야 여기 벽목음 짱이네 오케이 어 재키 저기갔네 하하 재키 어서와 재키 일로오고 재키 어디갔니 재키 어디갔어 어 저거 먹었구나 이러면은 아 이거 좀 애매한데 재키 좀 까다롭겠는데 재키 어딨는지 모르면은 야 리쿠키리 자존심 싸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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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페라 나이스 잡았구요 궁극기로 선빵 날려버리기 이거 재키 어떻게 잡지 재키가 위쪽으로 지금 갔거든요 근데 어느 방에 있는지 모르겠어 재키가 지금 재키가 어 재키가 어디있으면 아 재키 쩍있네 이렇게 어서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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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갈 데 없고 이제 돌아갈 데 없고 잘 가고 왜 일로 왔니 굳이 자 여러분들 이런 감옥같은 맥이면은 다이너 괜찮거든요 다이너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이거 상대 안먹고 바로 가져써가지고 콜트부터 잡아 콜트부터 잡고 나이스 니코 못오게 니코 못오게 해야된다 니코 궁 날려줘 날려주고 야 니코 안 죽었냐 야 이거 잡아야된다 잡아야된다 오케이 나이스 잡고 오야 잠깐만 콜트 오우 야 아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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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나이스 잡았고 어우야 죽을뻔했네 오케이 침착해 침착해 피 채우고 우리쪽 라인 다 죽었거든 보니까 아래쪽에 지금 4명이 있는거 같애 이러면은 어 난 여기서 던지기만 하면 되거든요 던지기만 하자 오케이 자 죽었고 한명 죽었고 니타 넘어왔네 어채키 어서오고 야야 니타부터 잡아야겠다 야 곰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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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주고 야야 잠깐만 이러면은 넘어가 오야 안 넘어가잖아 이거 잠깐만 야야 넘어가야잖아 오케이 그렇지 넘어와 어 너네 다 올라오면은 내가 내려가면 돼 개꿀 뺄 수 있으니까 점프로 오케이 잡아주고 어딜 이렇게 싸우고 배가고 야 이거 안 죽었어 야 이게 안 죽는단 말이야 이거는 제가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걸로 지면 진짜 이번엔 찐으로 볼을 져 볼게요 자 보세요 자 돗고름 좁혀오면 어차피 제키 일로 와야되거든 어 그냥 죽어 그냥 그냥 죽는 수 밖에 없어 너는 생길 막 거야 어 야야 속도 안걸리네 너는 이거 생길 마감할 수 밖에 없거든 지금 설마 어 돗고름 온다 오케이 돗고름 오면은 앞으로 올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무빙 잘 예측해가지고 때려두고 예 때려두고 여기 때려두고 어 때려두고 어 밀려난거 때려두고 약간 다이긴거 피탄맞추기 그런거 같은데 이거는 지면 진짜 불을 접는게 맞지 다이너 괜찮냐 여기 다이너 아 야 근데 야 내 위랑 옆에 다 리코다 이거는 꼭 잡아야돼 바로 바로 얘부터 스터넣어야돼 오케이 풀릴 때 바로 스터넣고 야 이거 야 이거 애들고 잡아야돼 오케이 애들고 잡고 나이스 일단 건너갑시다 지나가서 야 잠깐 써지냐 잠깐만 야 옆에 비안이로 써 오야 오오오오오 야 미안해 미안하다 나 또 저도 써지를 알죠 오케이 써지한테 당했으니까 바로 써지 써야지 이거 바로 옆으로 넘어가자 자 애들고랑 지금 붙을거 같거든 보니까 애들고랑 붙을거 같으니까 눈치 좀 보다가 어 굿는 쪽 갈아야지 야야야 너 일로와봐 일로와봐 오케이 오케이 잡아주고 진화해주고요 좋습니다 오우야 리코 오케이 애들고 싸움 났고 오우야야야 리코 너무 아프지 잠깐만 야 이거 뭔 딜이야 야 나 리코한테 사용당하는거 아니야 이거 잠깐만 이거는 가서 잡아야돼 리코 잡아야돼 어어 야 우리 쪽에서 싸우고 무시하고바으니까 리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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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ey 나이스 오우야 죽일뻔했었고 이거 먹어줘고요 여펜 넘어다니깐 괜찮네 리코 상대로도 에프린건 잡는 되거든 오우 kurz ян 벽 없어서 나행이다 와 벽 없으면 그being 날뻔했네 나이스 누나면 큰일날뻔핳 Castro 오케이 이거 어디갔냐 리코 어디갔어 여기를 그렇게 열심히 갔어 Pues 퍽 çuppo 오케이 나이스 어오우야 벽 그거 있었으면 큰일날뻔했다 진짜로 골로 갈뻔했는데 자 여러분들 이게 벽이 깨지는 경우가 은근히 많던데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 벽 좀 깨지면은 물 밖으로 탈출할게요 일단 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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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너마이큼부터 잡으러 가야되거든 이렇게 피해주고 오케이 어우야 맞았다 피해주고 오야 다이너로 오야 다이너로 오오 또르마무 자 다시 아 이거 벽 뚫릴 때까지 좀 버티기 힘들 것 같은데 일단 이거 공도 채워야되가지고 일단 한명 잡힌 잡아야되 여기 채워야되거든 우와야 리코 미안아 리코 미안아 여기 리코 깡패네 진짜로 오우야 소지가 잡았어 리코 여기 부럭 들어있었거든 여기 부럭 오우야 부럭 넘어갔어 오케이 그럼 Q 먹고 오케이 야야 뭐야 뭐야 뭔일이 일어난거 방금 이 감옥 여기 이 감옥에서 무슨일이 일어난거야 방금 궁 거의 다 차거든요 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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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야 아프다 아프다 야 이거 굴을준비 굴을준비 어 그치 그치 오우 그치 그치 이거지 이거지 어 또르마무 자 지금 굴러 갈 데가 없다 바다로 굴러가고 싶은데 바다로 굴러가야 타이밍이 안나오는데 이거 기다리자 콜트 기다리고 여기 뚫고 올 때까지 기다려요 일단 이렇게 쏠어줬고 이 방에 아무도 없는척 어 오케이 이 방에 아무도 없는척 아무도 없는척 아무도 없는척하고 예 리코야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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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고야 놓았고 오케이 없는 척하고 좋았고 오케이 자 이거는 ㅋㅋㅋㅋ 이 방이 그냥 없는척 하는건데? 야 이거는 가서 잡자 콜터 어서 으아아ㅏ아아아아아아아 어 야 콜트뭐야 구름이 왜 이렇게 되는거야 아 잠깐만 야 이거 벽에 끼네 일단 이거 키워볼턴 먹읍시다 오케이 보록 들어갔고 자 보록 어서오고 오야 좋아좋아 가 떨어졌어 좋아좋아 이러면은 탈쭉탈주오옹 허헣 어서오고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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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야 왜이렇게 돌아오는거였어? 자 이러면 여러분들 감옥이니까 쉴리로 방에 아무도 없는척 해봅시다 아까 보니까 사람들이 어느 방에 누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거든 어 야 대신 납돼네 보니까 너네끼리 싸우고 이 방에 내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얘들이 숨어있자 재숨어있읍시다 네 엘프리모 키워먹으러 안오네 야 코이트 키워먹으러 온다 오케이 좋아 좋아 기다림의 미약 좋아 들어와 끝까지 들어와 야 이거 뚫을거야? 오 좋아좋아 이거 먹어 너가 먹어 오케이 먹고 나는 끝까지 기다린다 끝까지 이 방에 아무도 없는척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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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거 하나만 기다린거거든 진짜 변태처럼 와 진짜 쩔기 기다렸다 오케이 엘프리모 오우야 뭐야 엘프리모 잘가고 오우야 뭐야 어 굴기 평없고 이거는 들어가가지고 오우야 또 좀 레슬링 좀 했나보다 어 잘가고 아 야 코이트나 까먹기 너무 좋았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새로운 대회 우승맵 프리즌 한번 플레이 해봤는데 트로피만 안올라서 그렇지 재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저는 약간 리코가 제일 잘맞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도 제가 한번 플레이했던 브롤러드 참고해서 플레이해보시면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불바 기다려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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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